가즈아 왔네? 할머니! 아이고 난리 난리 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뭘 왔냐? 아이고 시골 왔다 보디 할아버지한테 얘기 안 했어요? 진짜요? 할아버지한테 얘기 안 했어요? 응 말 들을까? 안 했어 롤롤롤롤롤롤 아아 와 봐 봐 헤헤헤 헤헤헤 스팸 root 햄버거와 함께 всё 잘 하셨다. 빨리 잘 입어 reunion! 아 Comicier 쌀국수 쫄깃쌀국수로 쫄깃쌀국수 밥솥 밥솥 대파 구독독님께 진심을 지켜줬어요 좋아요! нь소스 알맞이 펄이 널리 레이커 며칠 며칠 힘디와 도전 오늘의 자리에서 왔으면 되요 아빠빠빠리 반짝이야 벌써 체육까지 갔어 야 그거 가면 안 돼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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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산소를 칠라 소녀 손 하이 얼굴 빵빵 빵빵 하이 하이 어 하이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머리 잘 가라고 한 번 해주세요 머리 잘 가 머리야 할머니 저 이제 갈게요 할아버지 조심해서 가고 코로나 잘 챙기고 있어 네 유사님 말 듣지 말고 잘하고 계세요 할아버지 가 Pakistani 아버지하고 나가 잠 좀 그만 자고 네 막 XXX 매 좀 돌아 보라게 XXX XXX XX은 믿자 그래요 우리 아기들 아가씨 관리 좀 잘 하고 네 ch 집중 Todas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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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오는 것 같은 물건이 처음 봅니다. 엄마! 우리 왔어! 엄마nous 우리 엄마 닭가슴산 우리 엄마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